오늘 저는 여러분께 하나의 사건을 바라본 수많은 커뮤니티의 반응을 모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좌우 진영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보여드릴 예정이니 흥미롭게 봐주시면 감사하겠네요. 하나의 사진이 지금 인터넷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건 바로 아파트 여자 사우나에 비치된 다이슨 헤어드라이기 도난 문제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죠. 남자 사우나에는 33개가 설치된 다음 도난 수리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은 반면 여자 사우나에는 44개가 설치되어 7개가 도난당하고 6개가 수리 중임을 밝히죠. 그리고 여자들이 사용하는 공간에는 비싼 다이슨 드라이기를 비교적 저렴한 드라이기로 바꾼다 선언합니다. 훔쳐간 건 한국 여자들이지만 사과는 아파트 관리소에서 하는 기이한 모습을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모습이죠. 자 이제 각 커뮤니티의 반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베드림의 반응은 여자들을 못 믿겠다. 성인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심신장애인이 된다. 라는 내용이 베스트 댓글이죠. 꽤나 공격적인 발언들을 진보 커뮤니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수 쪽에 가까운 커뮤니티 펜코의 반응을 보여드리죠. 여시하는 여자들은 다이슨 못 사준 한남 탓을 할 거다. 성별 종특인가 내가 다니는 헬스장 최근에는 운동용 고무밴드 훔치다 걸린 아줌마도 있었음. 이라는 식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보수 성향을 보여주는 남성 커뮤니티 반응은 더 보여줘봤자 똑같을 테니 시원하게 제껴놓고 진보 커뮤니티로 유명한 클리앙의 반응도 한 번 보여드리죠. 원래 여탕 수건은 무료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남탕은 도난이 없는데 여탕은 매번 도난이라 그래요. 사우나 운영 3년 차입니다. 남탕은 별 문제가 없는데 여탕은 낙하가 언제나 고장나고 소모품 비품 없어지고 수도 막히고 탈이 많습니다. 라는 식으로 여성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고 있죠. 진보든 보수든 한국 여성들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흔치 않은 모습으로 좌우 합작 소리가 나오는 게 참 신기하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이제는 대망의 여초 커뮤니티 반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째서 좌우 통합으로 여성을 까는지 이유를 공개하도록 하죠. 내용은 달라진 것 없이 동일합니다. 나만 남 느개비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가져갈 생각을 안 했을 건데 돈 못 버는 느개비 욕을 하세요. 라는 식으로 남편이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여자가 도벽을 한다는 신박한 논리를 보여주는가 하면 난 조금 다르게 생각해 여자들은 꼭 도덕적이어야 하는 건가? 여자도 한남처럼 정치사범이 생겨야 해. 사회 권력 범죄 저질렀으면 좋겠어. 드라이기 훔치는 거 어쩌라고 여자가 그럴 수도 있지 수건 훔치는 거 어쩌라고 죄값 치르면 되지. 난 여자 범죄자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응원해라는 진짜 미친 수준의 댓글을 보여줍니다. 정신에 문제가 있거나 병이 있지 않은 이상 저런 댓글을 쓰지 못할 건데 우리 여성들은 너무 당당하게 범죄 옹호를 하죠. 그러면서 남자들이 드라이기를 훔쳐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성미에 맞지 않으니 안 훔친 거다 말릴 머리가 없어서 안 훔쳤다 드라이기 쓸 줄 몰라서 안 훔친 거다 라는 지능 낮은 소리만 쏙쏙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한마음 한뜻으로 한국 여성들의 행동을 지적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정말로 남편 돈이 없어서 여성들이 도둑질을 하는 걸까요? 저 아파트의 최근 매매 실거래가는 21억인데 저런 아파트에 사는 남자가 다이슨 하나 사줄 돈이 없을까요? 이건 남녀 갈등의 문제로 끌고 올 게 아니라 여성들의 잘못된 도덕관념에 대해 지적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 여성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요? 드라이기 훔치는 거 어쩌라고 여자가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아나무인 반응을 하면서 여자도 범죄를 저질러야 한다라는 미친 논리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좌뇌운우가 정확히 박혀있는 인간이라면 여자도 범죄를 저질러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남녀 모두 범죄를 저질러선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정상일 겁니다. 여성들은 부디 범죄자의 인권까지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인간답게 살아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은희 저녁에 국밥 사 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난 여자 범죄자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응원해.